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임은 로블룩스 학교탈출 게임이구요 같이 해볼사람 제 옆에 계신 놀이하는서연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놀이하는서연님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작해볼께요 일단은 제가 봤을때 이거 내려야될거 같죠? 여러분 아 그 그 월홉님 안 기다리면서 가도 되나요? 아 알아서 하세요 저도 안기다리는거 잊지마시구요 이건 신맵인가요? 어려운 맵인가요? 저도 모르죠 안해봤는데 일단 가볍시다 제가 썼던 컴퓨터가 아니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불편합니다 갑자기 뭔가 기억나네요 으흠 으흠 음 월홉님 제가 뭐말하는지 알겠죠? 저도 알죠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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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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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문의하고 들어가서 여기 제가 여기로 금고 열어야 돼요 이거 키가 저 사장님 여기 키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키가 저도 모릅니다 바로 다 잡은... 아 죽었다 닉냉고 있지 않을까요? 아 닉냉고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와우 떨어져 죽기 지름길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 안돼 여기 여기 키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이고 여기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당신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프네요 그거 저 어떻게 여는지 아는데 어떻게 여는데요? 비밀해요 이거 자판기 뽑는 건가? 사장님은 저거 여실 건가요? 당연히 여요 어떻게 여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 이 차가 됐나요? 진짜요? 와 열린다 근데 열려고요 오 배치 먹었다 네? 제가 해볼게요 수고하세요 이거 배치가 안 나오네 안 되네요 그냥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 되네요 님은 전에 거기 먹었지 그거 먹지 않았나요? 먹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요렇게 시간 너무 많이 되었죠 그러면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음 밟고 얼음 로블록스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위에 또 뭔가 냉장고에 식품 같은 게 있네요 오 맛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은 있겠다 아다는 죽..어? 안 죽었어요 아싸 맛있는 거를 버리다 버린 건 아니고 그냥 냉장고에 안 포즈카포인트 안 밟아요? 밟았어요 가자가 떨어져 죽은 거였나요? 죽진 않았는데요 참..어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뚜껑을 밟고 올라가 넘어가 넘어가 봅시다 봅시다 여기가 이제 또 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 스테이지 건너 뛰었다요?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네? 이 스테이지 건너 뛰었다요? 왜요? 방법이 있어요 뭔 소리예요? 저기 밑에 가는 거 중에 잘 맞춰가면 이 스테이지 건너 뛰어갈 수가 있죠 모르는 건 전혀 모르겠죠 거짓말 빵빵 치네 오 오케이 잘 피해주고 오 지금 저기 놀이하는 서연이 서연님이 지금 서연이가 오고 있어요 저쪽에 좀 있을 거예요 호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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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보이죠 저기 썩은 계란 뜨고 있어요 저쪽에 보이시죠 저쪽에 오 다시 날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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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 이거 곱셈인가 나노셈 4 등호 이건 뭐지 7 1 통과 와 와 이거 자 일단 가볼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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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덕은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왼쪽으로 피하고 사과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피하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피해볼게요 일단 날 수도 있으니까 가운데로 갈게요 다시 왼쪽으로 피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피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피하고 역시 몰라요 사과 나오니까 피하고 그럼 이쪽으로 달리면 되겠죠 됐어요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워런 선수 워런 선수 현재 1등이거든요 빨리 달려라 달려라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 달려라 도대체 왜 이 학교는 용암이 있을까요 학생 죽이려고 처음부터 작전했네요 자 달리고 달리고 여기서 한번 작대고 절로 한번에 뛰기 오케이 굿 판타스틱 이런 능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점프에서 아 아깝다 일단 됐고 무시하고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운데로도 사지네요 제가 포인트 아 쉬프트 왜 쉬프트가 왜 눌려있죠 아 지금 이번꺼를 랩 아 울 물 왜 잔댄 안죽죠 어 잔댄 안죽지 정말 신기하네요 잔댄엥 안쪽었어요 이 방송은 이거 깰 때까지 안 깨는 건데 저는 내 안에 깰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저기죠 이거 미루가 아니구나 다시 딱 내려가지고 껌 밟고 껌 밟고 아 들어온 껌 밟고 풍선껀 밟고 도넛 밟고 코카콜라 밟고 코카콜라 밟고 잘 밟고 냉장고가 이것도 여긴 냉장고가 아닌 것 같죠? 냉장고에 체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서 이리로 한 번에 띄워주고 띄워주고 여기도 이리로 한 번에 띄워주고 여기로 띕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오 핸드폰 아이폰인가요? 앨범 같죠? 아무리 봐도 짜잔 자체 올라가진 뒤 이거 좀 담배같이 생겼어요 되게 이거 좋겠지요? 담배 아니겠죠? 설마 담배면은 여기로 러블록스 불편 불편 불편스 합니다 그러면 아유 르르르르르르 죽어 흠 서윤님 서윤이가 서윤이가 지금 아 저기 보이네요 방금 다 올라갔죠 얼음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쪽이 아니군요 긴장 긴장 긴장하세요 이쪽이군요 왜 또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지? 얼마큼 떨어지는 거니까? 두 번 떨어졌습니다 죽으실? 님도 이제 죽으실 겁니다 제가 마중 나오고 드리죠 저 아래에 계시네 양궁 양궁 아니지 이 차트 아! 또 떨어질 뻔했네 이씨 제가 일부러 기다려주는 거에요 됐어요 실력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에요 그럼 실력 배우하세요 실력대로 합격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한 번 안주 한 번도 안주겠는데 에에에에에에에 그만 씻어 빰빰 빰빰 빰 빰 빰 안녕하세요 여기 점프 찍고 있는 사람이 저에요 로리안 선생님 네 로리안 선생님 구독 두 번 누르세요 한 번 누르세요 월호는 0번 누르는 건가요? 아니죠 한 번 눌러야죠 저희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는 한 번만 눌러도 괜찮아요 두 번 누를 그거 두 번 눌러야죠 그렇네 두 번 누르면 이제 구독 취소되니까 두 번 누르면 이제 구독 취소되니까 어 구독 한 번만 누르세요 저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 굳이 욕심 안 냅니다 욕심 안 냅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누르세요 욕심 안 냅니다 욕심 안 냅니다 욕심 안 냅니다 죽으면 얼굴이 좀 변한다 욕심 안 냅니다 아 이것은 자동차 아닐까요 이건? 자 지금 버스 타고 갈게요 교통버스 교통버스 아니고 스크류버스 사장님 같이 타고 가실래요? 네 빨리 오세요 5초 드립니다 5초는 좀 심한 듯한데 4 3 2 1 2 0 땡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 센스 어디 안가지? 가는건가? 가자 가자 가고 있는건가? 너무 느리네 안되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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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 너무 무거워해 답답하죠 왜 어디다 으아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okay 통과 으악 워럿님 비교했으면 빨리 오세요 퇴워드 림으로 갑니다 네 먼저 출발하세요 빨리 오세요 버스 타임 필요 없습니다 서연님 내 금차 먼저 갑니다 빨리 가버려 그냥 서현 서현이 안 돼 버스는 그냥 타지 말라고만 들어오는 것 같죠 차 소환해 놓고 갑니다 로블록스 써있는 초록색 차 오 안 돼 가자 같이 타고 가요 아 뭐하시는거에요 옆에 타세요 가세요 아 안돼 살았다 오케이 안돼 제가 먼저 갑니다 안 된다 점프 점프 뛰어서 가자 탈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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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달려라 뭐지? 이쪽은 얼마에요? 이쪽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워로운이 먼저 가는 클라트 앗! 나 배치 어디갔어 어 나 찾았지 예스 아이 캔 들어가볼게요 디리리디리리리 어? 뭐야 여기 아 가방 나올 수 있네 자 일단 올라가볼게요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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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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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으아 뭐야 이거 우와 달려 달려라 어 저 출명됐어요 어디갔지나 죽었던거 같은데 아까 으아 안돼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게임 종료